안녕하세요. 더준수와 저희 밴드입니다. 저희는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직접 호흡하면서 노래하기 위해서 공연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정말 좋은 취지의 캠페인인 페어뮤직코리아와 함께하게 되었습니다. 저희가 만든 음악의 가격이 현재 저작권법 때문에 세계 평균에 한참 미치지 못하는 수준으로 정해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불합리한 저작권법이 하루빨리 바뀌기를 바라면서 저희 더준수와 저희 밴드는 페어뮤직코리아를 지지하고 응원하겠습니다. 페어뮤직코리아 화이팅! 페어뮤직코리아 화이팅!